조용한! 나 약속 지켰다! 야 근데 용한아 어쩜 너랑 나랑 우리 진짜 텔레페이셔 통하냐? 야... 용한아 듣고 있지? 나 이걸 지금 기분 좋을 때마다 뭐 승리할 때마다 듣는 파탕카 노랜데 작년 이게 3월 13일 1년 전 오늘 밤에 찍은 거야 친구인 너한테 들고 싶어서 이거 만든 거다 조용한 오늘 널 만나면 좋아할걸 그걸 말이야 나 암기 이낙지않은 이낙지않은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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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